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미러라는 책입니다. 루이스 헤이지음, 김태훈홍김, 센시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나를 위로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마법의 시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거울 속 내 눈을 바라보고 말하는 순간 기적은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생각은요 하나의 암시입니다. 혼잣말이나 머릿속 대화는요 암시의 흐름인데요. 잠재의식에 대한 메시지로 생각과 행동의 습관을 형성합니다. 가장 강력한 암시는요 거울 앞에서 내 눈을 바라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거울 앞에 서서 고마워 정말 잘 됐어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면요 또 거울 앞에 서서 괜찮아 사랑해 이 일은 곧 지나갈 거야 항상 사랑해 라고 말해야 합니다. 거울로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암시를 반복하는 미러워크는요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안전하면서 애정이 가득한 곳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자신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힘든 때에 격려할수록 자신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즐거워집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라 우선 나부터 사랑해야 합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를 꼽으라면요 바로 나와 나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나를 사랑하는 연습부터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요. 먼저 나를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삶이 안기는 모든 축복을 누릴 가치와 또 자격이 있다고 믿는 것이죠. 나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요 나부터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종일 나에게 너를 사랑할 거야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면 좋습니다. 아침에 거울 앞에 서서 미러워크를 시작한 후에 하루 종일 짬이 날 때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길가의 거울이나 유리창에 자신의 모습이 비칠 때나 또 손거울을 가지고 다니면서요 틈틈이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미러워크는요 내 삶에서 좋은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자신이 그럴 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일 그날 할 미러워크를 끝내고 나서는 감정 쓰기를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미러워크를 하고 나서 진전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요 생각과 감정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편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심호흡을 하고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널 좋아하고 싶어 널 사랑하는 법을 정말로 배우고 싶어 한번 재미있게 해보자 이렇게요. 다시 심호흡을 하고 또 이렇게 말해보세요. 널 정말로 좋아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 널 정말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 미러워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다소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야 합니다. 심호흡을 하고요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고 너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너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짬이 날 때마다 또 우연히 길가의 거울이나 유리창에 자신의 모습이 비칠 때마다요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주문을 외듯이 암시를 반복해야 합니다. 계속하려면요 거울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못해 라고 여겨왔던 사고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거울을 보고요 너는 정말 뭐든지 잘할 수 있어 나는 너를 믿어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두 번 더 사랑해 정말로 사랑해 사랑해 정말로 사랑해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이상하고 바보 같은 기분이 든다고 솔직하게 말해도 됩니다. 원래 처음에는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아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사랑해 라고 말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면요 약간 더 쉬운 말부터 시작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가려 널 좋아하는 법을 배울 거야 널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럴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이루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요. 자격은 더 나은 삶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더 나은 삶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가 문제일 뿐입니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든 아니든 더 나은 삶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긍정적 암시의 힘도 거울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나에게 보냈던 부정적인 혼잣말을 바꿔야 하는데요. 자신을 사랑하는 최선의 방법은요 과거의 모든 부정적인 메시지를 버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혼잣말은 내가 살아가는 정신적 여건을 조성하고요 앞으로 접할 경험을 끌어들입니다. 자신을 하찮게 보면요 삶이 보잘것 없어집니다. 반대로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면요 삶 자체가 멋지고 즐거운 선물로 기억됩니다. 미러워크를 하는 동안에요 긍정적인 혼잣말을 할 수 있는데요.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만 하고 긍정적인 암시만 반복해야 합니다. 해야 한다가 부정적인 말이라면요 할 수 있어 이 말은요 긍정적인 암시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암시로 지금 당장 바꿔야 합니다. 예뻐져야 한다가 아니라요 예뻐질 수 있다. 살을 빼야 한다가 아니라요 살을 뺄 수 있다 이렇게요.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요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요 사방팔방 소문을 내도 좋습니다. 긍정적인 말은요 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으므로 널리 퍼지면 퍼질수록 아주 좋습니다. 지금부터는요 거울을 보시고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암시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똑똑해 나는 멋진 사람이야 나는 사랑스러워 나는 훌륭한 창의력 천재야 하고요. 사랑은 기적을 불러옵니다. 지금부터는요 나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모든 비판과 부정적인 혼잣말을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질책하는 마음가짐을 벗어던지고요.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힐란을 무시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암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충분히 훌륭하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하고요. 이렇게 뚱뚱한데 어떻게 나 자신을 인정해 라거나 그런 생각을 억지로 하는 게 바보 같다 라거나 나는 많이 부족해 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저항하거나 맞서 싸우거나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경험하고 싶은 일 바로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중간에 끼어드는 다른 생각들은 떠나보내 버리고요. 나는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한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질병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랑이 가득한 환경을 만들어서 질병과 고통을 다스려야 하는데요.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돌볼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고 나는 내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서 반드시 건강해질 거야 라고 확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을 건강하게 하는 긍정적인 암시가 있는데요. 이 또한 자주 반복해야 합니다. 나는 내 몸의 좋은 음식을 즐긴다. 나는 내 몸의 모든 세포를 사랑한다. 나는 건강을 위한 선택을 한다. 나는 내 자신을 존중한다. 나는 건강해서 감사한다. 나는 삶을 사랑한다. 이렇게요. 고통과 질병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통과 질병이 생기기까지 시간이 걸렸는데요. 마찬가지로 고통과 질병이 사라지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젠장 일어나야 하잖아 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루를 부정적으로 시작하면요. 절대로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없습니다. 아침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요. 하루가 끔찍해집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좋은 날이야. 정말로 좋은 날이 될 거야.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해도 좋을 정도로 자신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는 단한 사람이 있다면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이룬 모든 것을 자랑스러워하고요. 칭찬해야 합니다. 너 정말 대단하구나. 멋지다. 또 해냈어. 이렇게 나 자신의 모든 노력을 인정하고요. 계속해서 자신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삶에서 모든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두려운 생각을 제거하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더는 해로운 생각이나 대화에 귀 기울이거나 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수많은 걱정거리를 떨치고 삶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거울을 보고 내일 다 해결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되뇌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요. 무엇이 두려운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요. 일, 돈, 가족 또 건강을 위주로 수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요. 두려움을 제거하고 안전함을 느끼며 삶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요.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유능한 사람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내게 닥치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다. 나는 가능성을 믿는다. 나는 평온하다. 나는 필요한 모든 시간을 가졌다. 나는 쉽고 수월하게 살아간다. 이렇게 암시를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는 행운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열린 자세로 행운을 맞아야 합니다. 거울을 보고요. 삶은 나에게 온갖 좋은 것을 줄 것이다. 나는 그것을 가질만 하다. 라고 되뇌어 보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것을요.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힘은 내가 바라는 소망과 넘치는 풍요를 즉시 안겨주려 합니다. 그것을 받으려면 우리 또한 열린 자세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말하거나 생각해서는 결코 번영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다는 생각은 전혀 쓸모가 없고요. 풍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결핍은 더 큰 결핍을 부르기 때문에요. 빈곤한 생각은 더 큰 빈곤을 부르기 때문에요. 반면에 감사한 생각은 풍요를 부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내가 가진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살핀 다음에 떠나보내야 합니다. 돈에 대한 새로운 생각으로 의식을 열면요. 돈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삶 속으로 더 많은 돈과 번영을 끌어들이고 싶다면요. 마음을 담아서 다음에 들려드리는 암시를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돈을 끌어들이는 자석이다. 온갖 번영이 내게 이끌린다. 나는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충분한 보상을 받는다. 나는 사랑이 가득하고 풍요롭고 조화로운 우주에서 살며 그것에 감사한다. 나는 모든 곳에 존재하는 무한한 번영에 열려 있다. 인력의 법칙은 오직 좋은 것만을 내 삶으로 끌어당긴다. 나는 빈곤한 생각에서 풍요로운 생각으로 옮겨가고 나의 재정상태는 이런 변화를 반영한다. 나는 최고의 것을 누릴 자격이 있으며 지금 최고의 것을 받아들인다. 나는 돈에 대한 모든 저항을 내려놓고 돈이 즐겁게 내 삶 속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한다. 내가 누리는 좋은 것은 모든 곳, 모두에게서 온다. 또 한 가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감사하는 태도가 가져오는 힘입니다. 많이 고마워 할수록 좋은 것들을 얻고요.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살아야 합니다. 비록 자신의 어두운 면을 발견할지라도 거울 앞에 서서요. 내가 치유하고 극복하도록 이런 점을 발견하게 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해야 합니다. 또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해야 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감사해야 합니다. 침대야 푹 잘 자게 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요. 하루 종일 감사할 많은 일들이 쉽게 떠오릅니다. 저녁에 자러 가기 전에도요. 하루를 돌아보고 설령 힘든 경험을 했을지라도 축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매일 삶의 모든 좋은 것에 감사하는 순간을 최대한 자주 가져야 합니다. 지금 삶에서 좋은 것을 거의 갖지 못했다면요. 앞으로 늘어날 것이고요. 지금 풍요를 누리고 있다면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우주도 행복하고 또 나도 행복하고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요. 감사하는 태도는 이렇게 풍요를 늘립니다. 오늘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이 해준 일에 감사하다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쁨으로 삶에게 베풀고 삶은 사랑으로 내게 베푼다. 다음은 나 자신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12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나에 대한 모든 비판과 평가를 멈춰라. 비판은 절대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자신을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두가 변합니다. 자신을 비판하면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을 인정하면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2. 후회스러운 과거와 나의 잘못을 용서하라. 후회스러운 과거는 잊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지닌 이해, 인식, 지식을 토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요. 성장과 변화를 거치고 있으며 다른 삶을 살 것입니다. 3.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라. 자신을 겁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끔찍한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무서운 생각을 즉시 즐거운 생각으로 바꾸는 정신적 이미지를 찾아야 합니다. 4. 나를 부드럽고 다정하고 참을성 있게 대하라. 자신을 부드럽게 대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정하게 대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고방식을 익힐 때 자신을 참을성 있게 대해야 합니다. 5.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자신을 대해야 합니다. 5. 나의 삶, 나 자신을 긍정하라. 자기 혐오는요. 자신의 생각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 자신을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삶을 긍정하는 쪽으로 부드럽게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6. 과외도 좋다. 나를 칭찬하고 칭찬하라. 비판은 내면의 기백을 무너뜨립니다. 칭찬은 기백을 북돋고요. 자신을 최대한 많이 칭찬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아주 잘하고 있다고 자신에게 말해야 합니다. 7. 머뭇거리지 말고 도움을 청하라.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친구에게 나를 도와줄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줄 알아야 현명합니다. 8. 나의 부정적인 면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부정적인 면을 만들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필요를 충족할 새롭고 긍정적인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오래되고 부정적인 패턴은 사랑의 힘으로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9. 내 몸을 아끼고 보살펴라. 어떤 음식이 나에게 영양소가 될지에 대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요. 최고의 활력과 또 원기를 갖기 위해서 어떤 먹거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운동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하고요. 또 내가 어떤 운동을 즐기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또 어떤 운동을 하고 싶은지 그것도 찾아야 하고요. 어떤 운동이 나에게 가장 잘 맞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10. 재미를 즐겨라. 격정적으로. 어린 시절의 즐거움을 안긴 일들을 떠올려서 지금 우리의 삶에 되살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재미를 느낄 방법을 찾고 삶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미소를 짓고 웃음을 터뜨리고 기뻐해야 합니다. 11. 나를 사랑하라. 바로 지금. 몸이 나아지거나 살이 빠지거나 새 직장을 구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해야 하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2. 미러워크를 하라. 자주 내 눈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날로 자신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하고요. 거울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위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우리 그대로 완벽합니다. 삶이 안기는 좋은 것들을 모두 누릴 자격이 있고요. 또 우리는 기적을 끌어당기는 자석입니다. 손거울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힘들 때마다 한 번씩 꺼내 보시면서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에게 사랑한다.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하고 자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